기분 좋았는데 세상에 또 이런 일들이 있어 자동차들이 그야말로 어디로 튈질 모르겠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제 오후에 편의점으로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승용차가 단지 편의점에만 돌진한 게 아니었습니다 관련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을 보면 설명을 드리면 이른 저녁에 승용차 한 대가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면서 그대로 보행자를 덮친 거예요 보행자를 덮치고 나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맞은편에 있는 편의점으로 돌진해서 외부에 있는 냉장고를 또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음료수병이 쏟아져 나오니까 서서히 승용차가 또 후진해서 빠져나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차가 멈추고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사건 관련 저 상황 관련해서 목격자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 상황에서 지금 크고 작은 사고가 몇 개나 지금 일어난 거예요 전현평론가님 네 지금 3, 4개의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7시쯤 서울 성수동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저 운전자가 처음엔 어떻게 했죠? 보행자치고 다른 차량 충돌하고 거기서 안멍치고 편의점으로 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입구에 있던 ATM기 현금 자동 입출금 기기도 부서지고 음료 냉장고 지금 저거 보시면 얼음 냉장고 곳곳에 기물이 파손이 됐습니다 사람도 다쳤는데요 운전자 보행자 두 명이 다쳤는데 이 주변을 지나던 60대 여성이 다리에 멍이 드는 중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중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고 천만다행이네요 가장 궁금한 건 뭐냐 저 편의점 안에 손님들이 많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천만다행이네요 천만다행인데 저 운전자는 대체 왜 저렇게 됐다니까? 굉장히 비정상적이죠 저런 상황이 연출이 되려면 통상적으로 음주운전 아니면 졸음운전 아니면 급발진이죠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일단 보니까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일단은 음주운전죄는 명확한데 아까 보행자가 어느 정도 다쳤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는데요 일단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 정도는 충분할 것 같고 다만 지금 저기서 아까 편의점 다 박살났잖아요 저건 형사적인 범죄는 아닙니다 일단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할 것이고요 일단은 도주사가 있었는지 도주사가 또 있었다면 이게 뺑소니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제발 음주운전 네 글자 언제쯤 대한민국 땅에서 박멸될까요 정말 정말 너무 분노가 침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사건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음우 음빵 음uw 음구 음구